으 으 한번 해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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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또 또 어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아 아 으 으 안녕하세요 유엔아이 케이크 입니다 이번에는 귀여운 아기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3등심 비율로 만들거라 머리를 좀 크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으 으 으 으 으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리가 짧고 앉아있을거라 나누지 않고 한번에 만들어보았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작은 몸통을 만들어 엉덩이 부분에 붙여주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기 옷은 각자 취향대로 맘에 드는 옷을 입혀주면 될 것 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기한테 왕관을 씌워줄거라 반죽을 붙여 뒤통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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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지 마시구요. 지금까지 UNI 였습니다. 안녕!